북한이 24일 보는 쓰레기 풍선 일부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위로 떨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2시 30분경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동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서른 번째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은 대통령실 청사를 포함해 용산구 일대의 다수 낙하했으며 그 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단에는 정권종말 잠꼬대 등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김건희 여사를 현대판 말이 앙투아네트라고 지칭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북한은 지난 7월에도 대통령실 경내의 쓰레기 풍선을 살포한 적이 있으며 이번 사건은 두 번째입니다. 이날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폴란드 안제이 두 다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과 군 당국이 즉각 출동해 낙하물을 수거하고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북한에서 날아온 쓰레기 풍선이 용산 일대에 산계했으며 오염성이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으로 해석되며 합참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부 해석 Guinness был set in to 8월 그랬던